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흠 일렘이네 새끼 흥 흥 흥 흥 흥 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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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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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면의 평화 뭘 강파하지? 탈바꿈 탈바꿈 왓처가 슬라임을 쪼개다니 약한 왓처다.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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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점에서 상점에서 백어보는게 낫겠지?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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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려차기 울려차기 음... 딜카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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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게임만 게임이에요 겁나 영어듣기 평가 같다 외세는 외세요 그러자 광고가 멈추었다 아 괴광선 이런 강력한 카드를 쓰는 캐릭터는 대체 누구일까 교본 교본 왓츠와 교본 걔 이상한 것만 나오지 않나 어 천신 잘 나왔네 킬각 나오나 안나오지 10 15 아니 안나와 아닌가 나오다 25 30 44 나오..나오는 것 같은데 신성모독이다 다음 턴에 죽습니다 저기 아이케갓 아이케갓 아하이씨 와 이게 이명이다 정말 어메이징 하다 아싸 뒤져 옵션 먹자 옵션 나올수도 있으니까 안나왔다 외세는 외세요 자자 강호해서 뭐하겠어 네메다 평화랑 추월 강호할만한데 음 음 투사 허접나부랭이 외세 쭉 맛있다가 맛없네 이 집 외세 맛이 바뀌었네 전엔 맛있었네 이게 추월이지 이게 추월이지 아니 filter 누구 이 논이 ệu могут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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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트 3마리 길게 하나... 1등상 속출하네... 1등상 속출하네... 아... 돈 없네... 제거해야 될 것 같아... 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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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해... 무해... 휘갈김... 무해... 까지... 아니 근데 4평 2개인데... 무해 필요한가... 어이 뭐야 미친... 아이 마우스 거짓했어... 아이 마우스 거짓했어... 뭔가 이런거... 애매하게 고장나면은... 바꾸기도 애매함... 아예 완전 맛 가면은... 아예 완전 맛 가면은... 바로 바꾸는데... 잘 돌아가면은... 바꾸기 매우 애매함... 마우스 뭐 사지... 마우스 뭐가 좋음... 이참에 무선으로 바꿀까... 배달원... 오지텍... 며티컬... 손목에 무리간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손목에 무리간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뭐지... 단 터넨... 체력과 골드 맞추기 성공... 체력과 골드 맞추기 성공... 감사합니다... 공개... 공개... 베르벨... 터르벨 떴으니까... 터르벨 떴으니까... 취약 없... 취약 없어도 되겠지... 이광기... 이광기 휘갈김... 신성모독이 있어서... 광기 못쓸것같음... 서랭이 이벤트... 터르벨 떼기맨... 터르벨 떼기맨... 터르벨 떼기맨... 험탑에... 서랭이벤트...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오씨꺼... 오씨꺼... 후사랑 같은 골로 만들어주지 뭐야 이게 이게 전략 게임 베르벨 응 배틀벨 받았어 잊었어 추월 뽑아야 되니까 못 뽑았네 세우스 엑스마키아 관절 부수기 관절 부수기가 아니라 관절 지킴이 같은데 관절 천사 포션 먹는게 날듯 여기서 괜히 말리면 안좋아 안좋아 아니 그냥 몹잡아서 강화나 넣어볼까 아니야 와 펜터 개꿀 아니 이거 교훈 보려면은 좀 그건 좀 그건 좀 너무하지 않나 섬탑 섬탑 게임 더럽게 하네 질거 같으니까 피가 안끄네 계속 극혐인데 이거 계속 극혐인데 이거 다가 부풀어 예 강남자답게 모독 한판 강남자답게 강남자답게 결국 교훈을 각오해봐는구나 아 뭐야 강남자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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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에 2 코면은 팩 동일 아닌데 문제없겠는데 라고 할 뻔 어차피 적okes 때문에 덱순환으로 아니 왜 캐셈? 아 아 잠깐만 이뎬 이뎬 에이 됐다 죽음의 위험을 무릅쓸 수 없지 얘네랑 싸우면 작은 깎아도 교분되는건 좋다 아 드디어 중요한 카드 강원했다 정말 이게 삼코덱이야? 뭐 연꽃 있긴 한데 정말 어메이징하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렴 정말로 삼코덱이 맞니? 네 확실해요 개르릉 주판이다 되게 마요 없으니까 주판 사야되나 근데 주판이 안돌텐데 상태이상 때문에 사일런트는 히륨을 먹는거마다 수치 레전드 찍으면서 테세우스의 사일런트 만들던데 이 모드 캐릭은 왜 히륨을 이 염주보다도 일을 못하나요? 며칠에 쓴 15 23 0 아하씨 1 1 주판보다 제거가 맞을 것 같네요 아님 말고 천계단 두장 나온거 결국 두장 다 지우네 이게 개미냐 진짜 섬탑 쉽게 오르네 미친 캐릭터 5대 포션 잘 닿았다 전 실지배 아하 하하 아니 뭐 관절 지켜주겠지 만절 지킴이 되시겠다 어 이 정도는 문제없겠지 아니 왜 아 이거 5힐 하려다가 근데 딜이 모자랄 일은 없으니까 세력이 모자랄 수는 있어도 딜이 모자랄 일은 없다 이 말이야 당허드가 안쏘요 당허드가 쌓여요 당허드가 쌓여요 일로 일요일 일요일 짱 짱 cinq돈드 일요일요일요일 일요일요일 어 라고 할 뻔 밉군 바이바이 예 모두 캐릭터 밸런스가 맞네요 자자 자자 저녁 7시에 전장 연습 할 예정입니다 자자